조계종의 내년도 예산이 855억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38억 원가량 줄어든 855억 7천만 원 규모로 확정해 중앙종해로 넘긴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별로는 세종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에 18억 3천만 원, 세종광제사 대웅전불사에 25억 원, 양평불교문화재연구시설 건립에 22억 6천만 원이 책정되는 등 100만 원력 결집불사를 비롯한 종단 역점 사업에 예산이 집중 투입됩니다. 정유탁 총무원 기획팀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라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새해 예산안이 마련됐으며 통합종단출범 60주년 기념사업비 등이 신규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산안은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되는 정기중앙종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